하나무라로 떠난다 없다 핵장이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쪽 핵 없죠? 네 없어요 전판말에도 계속 다치해가지고 아 다행이다 아 바이오 쇼크 끝내야되네 맞다 이제 하고 운영하겠네 너를 위해 저를 위해서 다 계속 치명이 됐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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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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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정크랩 드는 사람 빙크람드는 사람 많아지 그.. 뭐지? 메이 쓰던 사람인가? 메이? 아뇨 정크랩 메이는 쓰긴 쓰죠 아 그럼 공격때도 정크랩 쓰시는거에요? 어.. 그거는 아 알겠지 저 무조건은 잘 안써가지고 그래도 뭐 정크랩 좋으니까 스피드는 정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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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들어왔냐?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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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 아 반피 피쳤다 아 겐지 피치 상대 내가 하나요? 겐지 피해 아 겐지 피 너무 잘 찾는데 아나가 계속 일했네 라인 뻥 정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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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제 안 죽어 어 다행이다 나이스 뭐야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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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치만 했다 게이드 망치만 했다 게이드 나이스 나이스 아 게이드 나이스 아 죄송해요 라인님 겐지 잡고 뒤에서 까불어가지고 까불어가지고 형 오빠 파라 떴네요 파라 떴네요 상대 겐지 빼고 파라 났네요 파라 아예 위에 떠있어요 파라 2킬 없고 어 저 잘 붙었네 파라 잘 파라 잘 나이스 우리 맥쿠리 옮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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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겟다든지 아 잘해 진짜 덧만 보네 흐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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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밀고 들어온다 아 저 손졌다 석양 저 라인 볼게요 저 라인 좀 도와줘 파라 피해 아 저 맥쿠리 피해 반 피라 아 자살했다 라인 잠따라 저 저 썼어요 리퍼님 드릴래 저한테 들어왔 저한테 들어왔 파라 떴고요 파라 봤 파라 피해 내려갑다 나이스 어이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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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의춤 라인 돌진 빠졌고 상대 하나 상대 반대편 2층 오른쪽 2층 두분 남으셨고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2층으로 갔었는데 안 나갔으면 하나 우리 기체 있어요 그 오른쪽 2층 큰 1팩 방 거점에 리퍼 아 잠깐만 아 아 감사합니다 어이 라일이 밑에 있어서요 라인 돌진 빠졌고요 아나 수면치 빠졌고 아 안 죽었어요 아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아 막을 수 있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빠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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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아야야 빠져야 돼 대박 맞습니다 뭐야 트랩 뽑았어 파라 빼고 트랩 뽑았어 여기 돌게 여기 돌게 바로 오겠다 정면으로 또 사마로 도포 짤 아 라인 뽕 자리야 왼쪽 자리야 왼쪽 아나 짤 어 이거 한 번 목표 안 되는데 잠깐만 아 나 죽었어 뭐 안에 들어있는 거야 아 아나 물어야 돼 아 아 아 아 아 뭐 한 번 목표도 3분이라서 상대 겐지로 바꿨어요 드랩 어 힐 좀 힐 리퍼 겐지 리퍼 겐지 리퍼 2층 쪽으로 왼쪽 2층 쪽으로 해야 돼 가려 가려하고 정면에 아나 있고 또 공원 겐지 맞게 라인 아 아 뭐야 아나도 들어왔어요 아나 왼쪽 아나 오른쪽 수면 집 빠졌어요 뭐야 세레모냐고 으하하하 종룍 회사 준비완요 죽이는 타이어 준비완요 상대 아나 리퍼 이제 뱅글뱅글 한번만 조심하면 돼 일단 2층 봐요 얘들 2층 2층 온다 2층 온다 잠시만 못잡고 겐지 일단 저 내려갈게요 겐지 피해 겐지 피해 겐지 보러 갈게요 어 이거 가지마 가지마 일단 겐지 다운 어 뭐야 비트도 뱉다 나이스 정면으로 들어온다 리퍼가 5점 리퍼가 5점 리퍼 뻥 아나가 이거 아나 겐지 할게요 겐지 2층에 자고 있어요 잡아야 되는데 일단 아나 다운 아나 다운 겐지 개피 라인덕골이었고 아 이거 상대 궁 있으면 손해라 이거 두칸 먹히면 안 돼요 근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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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두칸 안 먹힌다 겐지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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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도 리퍼 루시우도 리퍼 갖자 리퍼 갖자 봐줘야 돼 라인 살려줘 진짜 알죠 왼쪽으로 노린다 왼쪽 하나 들어와 있어요 아나 2 빠졌고 리퍼 되어왔어 리퍼 되어왔어 바로 오고 겐지가 나버러 올 것 같은데 어 혼자야 겐지 다운 겐지 다운 나이스 자리야 자리야 2층에 왼쪽 2층에 자리야 오른쪽에 라인 라인 거점 라인 다운 자리야 2층 나이스 나이스 화이팅 네 화이팅 뭐 에이맛 들어오면 이제 무슨분 확정이니까 제가 서브일런 해도 되고 딜러도 되고 아 여긴 맥보다는 겐지가 나으려나 아 잘하는거 하세요 뭐 어떤거 하셔도 상관없을거 같은데 일단 이거면 좋게 조금 애매해서 여기 맥은 공격맥은 아 쟤네 메이 나올텐데 그냥 틀에 쓸까 고민되네 아 눈증이니 그럼 리퍼 돼요? 네 아 그래요? 그럼 제가 틀에 할게요 네 잠크리콩 어떻게 써요? 나 정크리콩 별로 못쓰는편이라서 쟤 그냥 안 부셔지고 터트리기만 하면 돼 너의 곁을 건넌다 트레이가 나아 여기는 맥크리 보다는 트레 쪽이 나지 저는 제가 트레이가 못하고 바로 오른쪽으로 가서 2층 먹은 다음에 아나 볼게요 아나 예 네 혼자로 아나 이기기 힘들거에요 너무 기대하지마 어크로우마 힐만 잘 안들어오게 만들어주시면 뭐 할일 다한거죠 못잡아도 아나가 1대1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맞고 평타 맞으면 쭉 안죽구나 저 일단 수류탄 맞으면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 5 4 3 2 1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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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먹었어요 일단 방벽 깨는데 집중할게요 라인 방벽 깨졌고 라인 피없고 라인한테 피 들어가요 자리아 실드 아 위험하다 매크리네요 매크리 리퍼네요 어 맥짜 자리아 실드 없고 어이구 와 망치 포스터 찼어? 와 나 못잡았다 들어가줘야 돼 아 이거 자리아 넘어가야 된다 총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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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아 자리아 뻥 자리아 뻘궁 리퍼 거점 왼쪽 리퍼 망이어 빠졌고요 오른쪽에 매크리 탈 슈퍼리퍼 힐러들 다운 나이스 나이스 슈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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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에 아나도 많이 한편이야 일단 무성부 확정 리퍼는 좀 할까요? 금방 섰어요 힐러들처럼 메이 나왔어요 음.. 리퍼 빼고 메이 났네요 이러면 존명 각인 가야될거같이 오우 메이 2층 보고있어요 메이 2층 보고있어요 메이 벽 빠졌고 메이 벽 없어요 메이 벽 없어요 오 한칸 먹었다 안 내려온다 메이 다운 나이스 일단은 라인 다운 아나 브릴 가는데 우리 아나있어 아나하면 가줘 킬 킬 안받아 뭐 아나 내려와야돼 아나 쏴 아나 쏴 죽어요 오 나이스 1빨 미웠다 나이스 굿굿 너무 쉬운데 나이스 나이스 뽕 맞고있으니까 쫄아서 안내려와 호흡이 안맞나봐요 아 끝났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해요 수고해요 님들 끝끝 아 나 다섯명 잡은거 안나오네 아 잘하셨네요 잘하셨네요 어? 하하하하 렉 때문에 바로 안맞길 수도 있어요 어 수고해요 님들 수고해요 이거를 잔 demi 아파트 마이콜 치즈 마이콜 마이콜 저한테 더 부탁드려나 감사합니다.